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은요 기업체 특강이죠. 포스코그룹 생산직 언어 이해 파트 부분입니다. 언어 이해 파트는요 문제풀이와 이론 파트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론부터 함께 하시고 대표 문제 한번 풀어 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짚어 볼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나머지 문제 꼼꼼하게 풀어 주셔야 되겠죠. 자 언어 이해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많이 풀어왔던 유형을 좀 더 상세해서 유형별로 붙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설이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국어 과목에 대해서 혹은 언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읽고 풀어 오셨을 것입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다만 우리가 조금 까다로운 유형들이 몇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치 불일치 같은 내용을 이해해야만 문제 풀 수 있는 유형들도 있지만 주어진 내용으로 미루어서 추론하라는 문제 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추론 후에 반박까지 하라는 문제들이 가끔 나오곤 합니다. 물론 등장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푸시기에 까다롭다 혹은 안 그래도 시간도 없는데 너무 다급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만큼 우리가 기초에 입각해서 천천히 유형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죠. 저희 그러면 언어 이해 핵심 이론부터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논리 구조입니다. 자 논리 구조라는 게 뭐냐면요. 주로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나 혹은 글 전체의 논리적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글의 순서를 바로 잡아라 라고 해서 가나다라 혹은 가끔가다 가나다라 막까지도 가는데요. 자 이렇게 글의 순서를 바로 나열하는 유형이 출주의 됨으로 제시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각 문단의 특징, 문단 간의 역할 등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어떻게 길러야 되나요? 많이 읽어 보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 수업을 듣는 이유는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함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의 구조를 바로 잡아라, 순서를 바로 잡아라 하는 문제도 맞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 문장의 어떤 내용과 뒷 문장의 머리 부분이, 즉 앞 문장의 꼬리 부분과 뒷 문장의 머리 부분이 우리한테는 단서가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연결해야 됩니다. 왜요? 문장의 순서를 바로 잡는다라는 거는 글 전체적으로 풀어가면서 쭉 이해해가면서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연습이 충분히 안 되신 분들은 속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안해낸 방법들이 바로 단서를 찾아서 이어나가게 하는 방법인데요. 그 단서들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는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세와 관계라고 해가지고요. 주지와 구체적인 설명, 비교나 대조, 유추, 분류, 분석, 인용, 예시, 비유, 부연, 상술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관계들, 즉 앞에서 어떠한 요점을 딱 내주고요.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혹은 자세하게 보자면 이 내용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라는 식으로 가는 구조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 제기와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문장 간의 관계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러한 관계로도 짚어볼 수 있는데 한 문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문장들이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해결책 또한 선후관계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은 문제 풀면서 제가 다시 한번 거기서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그 다음 세 번째 관계는 선후관계입니다. 한 문장이 먼저 발생한 내용을 담고 다음 문장이 나중에 발생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관계이고요. 원인과 결과 이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 푸시기에 가장 쉬웠을 것 같아요. 한 문장이 원인이 되고 다른 문장이 그 결과가 되는 관계입니다. 원인을 제시하고 결과를 제시하고 혹은 결과를 제시한 후에 원인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장과 근거입니다. 한 문장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주장이 되고요. 다른 문장이 그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경우인데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에 대한 까닭은 쫙쫙쫙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 가다가 상황을 주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주장이 가장 끝부분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한번 주의깊게 보셔야 되겠네요. 전제와 결론 관계입니다. 앞 문장에서 조건이나 가정을 제시하고 뒤 문장에서 이에 따른 결론을 제시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문장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순접, 역접, 대등병렬, 보충, 첨가, 화재전환, 비유, 예시 이 여섯 가지로 구분했는데 이렇게 구분만 해놔봤지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말만 좀 어려워졌어요. 순접이라는 것은 순탄하게 흘러갑니다. 무슨 말이냐? 원인과 결과 그리고 앞에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 등의 문장 연결에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그리고 그럼으로가 순접 관계입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역접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앞에 내용과 전면적 또는 부전적으로 부정이 됩니다. 즉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적전됩니다. 역접인데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래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같이 공부하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역접이 나왔을 때는 세모를 그어나라.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 바뀌니까 앞뒤 내용을 조금 까다롭게 봐야 된다라는 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접 접속어들은 좀 눈여겨 봐주셔야 됩니다. 대등과 병렬입니다. 앞뒤 문장의 대비와 반복에 의한 접속입니다. 예를 들으면 또는 반하여 등이 있습니다. 보충 첨가는요. 말에서 다 들어가 있지요. 앞글의 내용을 보다 강조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말을 덧붙이는 문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단, 곧, 즉, 더욱이, 게다가 왜냐하면 자, 왜냐하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뭐뭐하기 때문이다 라는 게 꼭 짝꿍이죠. 이러한 것 또한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거니까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화제가 전환됩니다. 앞글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 위한 문맥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데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각설하고 정리해야죠. 비유와 예시입니다. 앞글에 대해 비유적으로 다시 말하거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컨대 마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비유와 예시고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역적관계의 접속어들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넘어가 보죠. 그 다음 논리구조의 원리 접근법 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만 어렵지 어떻게 읽어나가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순서가 나와 있는데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앞뒤 문장의 중심 의미를 파악합니다. 전체가 다 중요해 보이겠지만 그래도 가 나 다 라 우선 4개만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4개 순서 바로 잡아라 라고 했을 때는 가 문장에서 중요할 것 같은 거에 동그라미를 치든 세모를 치든 네모를 치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쵸? 앞뒤 문장의 중심 내용이 어떤 관계인지를 파악하네 파악한 후에 문장 간에 접속어 지시어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고 관계성을 파악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 문장의 의미를 어떤 관계로 연결해서 글을 전개하는지 파악해야 되고요. 지문 안에 모든 문장은 서로 논리적이며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방향만 잘 맞으면 됩니다. 접속어와 지시어가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게 바로 독해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글 가장 앞에 부분에 보면요. 항상 글 가장 첫머리에 지시어라던가 접속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반 이상을 맞춰놓고 간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로 다시 풀어보죠. 문장의 의미와 관계성을 파악한다 라는 것은 문단의 중심 내용을 알기 위한 기본 분석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그렇죠? 문제 한번 볼까요? 짠!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지만 문제에 나와 있는 네모 칸만 떼어왔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 아까 접속어와 지시어를 먼저 봐야 된다 라고 했는데 자, 무슨 내용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가, 나, 다, 라 오, 네 개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특징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가 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특징 특징은 구엘공원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특징이 구엘공원에 잘 나타나 있다라는 거니까 이 앞부분에는 구엘공원에 나타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야 이러한 특징은 구엘공원에 나타나 있어요. 이런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글의 가장 첫머리에는 올 수 없다라는 단서가 생겼습니다. 자, 나는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스페인 가우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하 스페인 스페인 하면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으시겠지만 대표 건축가 가우디이죠. 가우디가 있습니다. 지금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나 봅니다.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읽었지만 그래도 우선은 모른다라고 할게요. 단은요 또 다른 특징 특징은 특징인데 또 다른 특징이라는 거 보니까 우리는 눈치는 챘지만 우선 이렇게 넘어갈게요. 훼손하지 않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라입니다. 이 건축물의 겉푸면에는 일렁이는 파도를 이라고 하면서 앞부분에 딱 보았더니 이 건축물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건축물의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어떠한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또 다른 특징 이라고 했으니까 안타깝지만 가다 라는요 첫머리에는 올 수 없다라는 거 우리 여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하 나가 처음이겠구나 라는 거를 특징으로 잡은 다음에 읽어주어야 됩니다. 나부터 봤더니 스페인을 대표하는 전제 건축가 가우디가 만든 건축물의 대표적인 특징을 꼽자면 먼저 곡선을 줄 수 있습니다. 곡선 힌트 나왔네요. 그의 여러 건축물 즉 곡선미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바로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선으로 지정된 까사밀라 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곡선을 가장 나타내는 거 잘 나타내는 건 까사밀라 이래요. 자 그런데 여기는 구엘공원이고요. 여기는 또 다른 특징이다라 보니까 여기에서는 까사밀라에 대한 내용이 연결되려면 그렇죠. 라로 가야 되겠죠. 이 건축물 바로 무엇인가요? 이 까사밀라라는 이 건축물의 표면에는 일렁이는 파도를 연상시키는 곡선이 보이는데 곡선 곡선 연결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네요. 기존 건축과는 거리가 매우 멀어 처음엔 조롱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훗날 비평가들은 그의 창의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현대 건축의 출발점으로 지금까지 평가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창의성이 평가되고 있대요. 건축물의 출발점으로 이게 바로 특징이죠. 그러면 이제까지는 까사밀라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일부에 말아야 되겠죠. 여기서는 파도 라고 했고요. 자연을 연상시키는 그 다음 자연과의 조화로 라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훼손하지 않고 건축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가장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구엘 공원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까사밀라에 대한 이야기 여기는 구엘 공원의 이야기 여기는 스페인 가우디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곡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는 자연과의 조화 그것에 대해서 구엘 공원 까지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한 문제만으로도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얘기한 거는 이 문제를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보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지시어라던가 접속어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머릿부분을 찾아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읽어가면서 내용의 흐름을 보아주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보죠. 이제는 논리적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논리적 이해는요. 분석적 이해도 있고요. 추론적 이해도 있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글을 얼마나 잘 읽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 입니다. 한 번 보면 논리적으로 얼마나 잘 읽느냐 추론적으로 얼마나 잘 읽느냐 그리고 무조건 믿지 말고 비판적으로 어떻게 잘 읽고 있느냐라는 걸 봐주는 건데요. 먼저 분석적 이해는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을 구성하는 각 단위의 내용관계를 파악한 후에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적 특징을 파악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석적으로 읽는다라는 것은 분석적 이해의 핵심은 글의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의 중심 내용까지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구성하는 단위 단위와의 관계성을 파악한 다음 단어나 문장 문단 단위가 모여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 하나하나의 관계성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하면 어때요? 쭉 중심 내용이 될 만한 소재거리들을 정리한 후에 얘네들을 다 합해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중심 내용 중심 내용 이다 라는 것은 이 글을 통해서 내비치고 싶은 작가의 심장이 들어가여 있는 거죠. 그 다음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적 특징을 파악해라. 모든 글은 종류에 따라 다양한 전개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개 방식은 서사, 비교, 대조, 열거, 인과, 논증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전개 방식을 이해하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논리적으로 읽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첫 번째 분석적 이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어진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문제를 더 가져왔는데 보면 만공탑에서 다시 돌계단을 오르면 정해사 능인선언이 나온다. 만공탑 에서 어디로 가나요? 바로 정해사 능인선언이 나오고요. 정해사 앞들에 서서 담장을 앞에 두고 올라간 길을 내려다보면 홍성일대의 평원이 일망무제로 펼쳐진다. 지금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산마루와 가까워 바람이 항시 세차게 불어오는데 살면서 쌓인 피곤과 근심이 모두 씻겨지는 후련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물 한 모금을 마시며 호탕하고 맑은 기분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질 거야.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면 이런 느낌 들 거야. 자 조에 넘쳐 흐르는 정해사 약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해사 약수는 바위 틈에서 비집고 올라오는 샘물이 공을 반으로 자른 모양의 석조에 넘쳐 흐르는데 이 약수를 덮고 있는 보호각에는 자 이제 정해사에 까지 갔다가 여기 가면 이렇게 좋아 라고 하면서 약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보호각이 있나봐요.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각에 불 유 각 이라고 쓰여 있다라는 것 현판이 걸려 있는데 뜻은 부처님의 저지라 글씨는 분명 스님의 솜씨다. 말을 만들어낸 솜씨도 예사롭지 않다. 누가 저런 멋을 가졌던가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고 서로 틀린다 해도 상관할 것이 아니었다. 훗날 다시 가서 확인해 보았더니 예상대로 망공의 글씨였다. 나는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그만한 크기로 인화해서 보며 즐겼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그것을 걸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임시방편이지만 나는 목욕탕 문짝에 압정으로 눌러놓았다. 라고 하면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나요? 여기를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우리 집에 어디 우리 집까지 가져와서 목욕탕에 임시방편으로 걸어두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은요. 정답 정의사의 분류각이 되는 겁니다. 돌계단을 오르면서 능인선언 약수보호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돌계단을 오르면서 라고 했으면 이 앞부분에만 해당하는 거 능인선언도 역시 앞부분에만 생각 세는 거 약수보호각이었다면 보호각만 말해야 되지 그 앞에 분류각이라던가 부처님의 저시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 집에는 그것을 걸 자리가 없어서 이런 얘기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논리적 이해를 할 때 두 번째가 추론적 이해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미루어 짐작하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제시문에 나와 있는 정보들의 관계를 파악하거나 그래서 명시되지 않은 생략된 내용을 상상하며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제시문의 정보를 근거로 하여 글에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를 추리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꼭 내 생각을 묻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어진 글에서만 판단하셔야 됩니다. 먼저 내용의 추론 제시문의 정보를 바탕으로 숨겨진 의미를 찾거나 생략된 의미의 앞뒤 내용의 흐름 및 내용정보의 관계를 통해서 짐작한 다음에 그 다음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숨겨진 정보를 추리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 니은, 티은, 리을 나와 있죠. 자 이게 바로 내용의 추론 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과정의 추론이 있습니다. 제시문에 설명된 정보에 대한 가정이나 그것의 전체 또는 대상을 보는 관점, 태도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 구조의 추론도 있습니다. 구성 방식 혹은 구성 원리 이러한 것들을 보고 추론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문제 한번 우리 문제로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제시문의 내용으로부터 추론할 수 없는 것 이라는 것은 주어진 글만으로는 그렇게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어 하는 내용을 찾아라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하나하나 보기를 보면 1994년 미국의 한 과학자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 뭘까요? 정상유전자를 가진 쥐에게 콜레라 독소를 주입하자 아하 정상인 유전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은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동그라미만 쳐 두셔도 됩니다. 독소에게 콜레라 독소 입니다. 하자 심한 설사로 죽었어요. 이게 단서입니다. 그러나 정상유전자가 아닌 낭포성 섬유증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섬유증 이라는 정상유전자는 아닌 이러한 섬유증 유전자를 한 개 가진 쥐에게 독소를 똑같이 독소라고만 할게요. 주입하자 설사는 있었지만 죽지는 죽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 부분 까지는 아니었다른 거죠. 그 정도는 반감했다. 낭포성 섬유증 유전자를 두 개 가진 여기는 한 개 인데 만약에 두 개 가진 쥐에게 독소를 주입해도 전혀 증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얘가 키였던 것 같아요. 낭포성 섬유증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무엇이냐 이 유전자에 대한 설명이 이겁니다. 장과 폐로부터 염소 이온을 밖으로 퍼내는 작용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했다면 설사로 죽었을 텐데 이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죽지는 않았다. 라는 거죠. 그 과학자는 이에 따라 1800년대 유럽을 강타했던 콜레라의 대유행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아마도 이거를 가졌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론할 수 없는 거 1번 볼까요? 장과 폐에서 염소 이온을 밖으로 퍼내는 작용을 하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한가요? 아니죠. 오히려 반대였죠.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죠. 생명이 위험한 정도에 대한 구분은 없었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우선 1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생명에 위험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덕분에 살아남았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콜레라 독소는 장으로부터 염소 이온을 비롯한 염분을 과다하게 분비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엔 설사로 죽는 거죠. 그 다음 염소 이온을 과다하게 분비하면 설사를 일으킨다. 그리고 낭포성 섬유증 유전자는 콜레라 독소가 과도한 설사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한다. 왜요? 두 개였더니 그런 증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 찾고 그 다음 그 다음 저희는 비판적으로 이해해보죠. 글을 읽을 때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제시문은 제시문에서 주요 논지에 대한 비판의 여지를 탐색하고 따져보거나 글이나 자료의 생성과정 및 그것을 구성한 관점 태도 등을 파악하는 등 글의 내용으로부터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판단하거나 평가함으로써 도달하는 것이다. 자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핵심어를 이해하고 두 번째 쟁점을 파악한 다음 세 번째 주장과 근거를 찾아 냅니다. 핵심어라는 건 그 문단에 가장 돋보이는 아이 혹은 여러 번 반복되는 친구 제시문이 객관적인지 또는 현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 본다. 그리고 핵심 개념을 정리하는 부분에 비논리적 내용이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오류는 없는지 파악해 본다. 쟁점을 파악하는 것은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했다면 주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타당한지를 비판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주장과 근거는요 제시문의 주제를 비판적으로 고려했다면 그 주장이 어떤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근거와 주장 사이에 어떠한 논리적 오류가 없는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바로 반박해라 라는 문제인데요. 반박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라고 묻고 있는데 여러분 반박이라는 것은 반박해라 혹은 반박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할 때는 꼭 주어진 글에서 따온 내용으로 반박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고전적 귀납주의는 경험적 증거가 배제하지 않는 가설들 사이에서 선택을 가능하게 해준다. 저희 여기에서는 고전적 귀납주의를 여러분에게 알고 있어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근거만으로 1, 2, 3, 4번이 해석 가능한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고전적 귀납주의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경험적 증거가 배제하지 않는 가설들 사이에서 선택을 가능하게 해줬대요. 그래서 고전적 귀납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특정 가설에 부악하는 무엇이 경험적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설이 더욱 믿을만하게 된다. 즉 신뢰도가 높아진다. 아하 고전적 귀납주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경험적 증거가 많아지면 무엇할까 신뢰 즉 믿을만하다. 믿음이 높아진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에 따르면 우리는 관련된 경험적 증거 전체를 고려하여 가설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좋아요. 예를 들어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유능이 기대되는 두 신약 중 어느 것을 건강보험 대상 약품으로 지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고전적 귀납주의는 우리가 두 신약에 대한 다양한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즉 경험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긍정적 결과를 더 많이 얻은 신약을 선택해야 한다. 조언합니다. 경험적 증거가 많으면 믿어지는 것이 더 높아져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박은 이것에 대해서 반박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것. 가설의 신뢰도가 높아지려면 가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등장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바로 경험적 증거가 여러 가설에 부합하는 경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단가요? 아니죠. 여기 글에서는 오히려 믿음이 높아진다. 가설로부터 도출된 예측과 경험적 관찰이 모순되는 가설을 배제해야 된다. 지금 가설 배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경험적 증거가 많아지면 믿음이 높아져. 그렇다면 가설의 신뢰도가 경험적 증거로 인하여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경험적 증거가 경험적 증거가 많으면 믿음이 높아져. 라고 했으니까 이것의 신뢰도가 경험적 증거로 인하여 얼마나 높아지는지는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 않을까? 즉 경험적 증거가 많다고 믿음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어떻게 수취화할 수 없지 않아? 라고 해야 반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해설을 잠깐 보면 고전적 기납지에 따르면 여러 가설 사이에서 관련된 경험적 증거 전체를 고려하여 경험적 증거가 많은 가설을 선택할 수 있다. 즉 가설에 부합하는 경험적 증거가 많을수록 가설의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 라고 우리가 정리한 것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주적의 반박으로는 경험적 증거가 이내 높아지는 가설의 신뢰도를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이걸 이렇게 한다고 무조건 오른 거야? 이거 자체를 반박해야 되는 거죠. 즉 반박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라고 했을 때는 그 글에서 이 이론을 주장하기 위에 들었던 근거들을 정리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반박해 주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기 안에서 반박이기 때문에 얼마적으로 비판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추론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글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반박해야 된다라는 거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이론에 대한 내용만 쭉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표 문제를 아무래도 이 언어 이해는요. 이론을 외운다 라고 하는 건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것을 문제에 적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3단계입니다. 2단계에 대한 내용을 문제로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들을 몸소 익혀서 어떻게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많은 문제들을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문제 차분하게 풀어주시고요. 해설에 대한 내용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1호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들도 또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럼 더 좋은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